미스트롯 3. 진정 우승 정서주. 압도적인 성적 증명서. 1. 최연소진이 탄생. 미스트롯 역사상 최초 미성년자이자 최연소진. 17세 소녀 정서주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꿈과 열정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 찬 정서주의 우승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2. 압도적인 득표수. 마지막 라운드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24만 6016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진정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미스트롯 역사상 최고 득표수이며 정서주의 인기와 실력을 증명합니다. 3. 전문가들의 극찬. 김연자 마스터를 비롯한 모든 마스터들이 정서주의 무대를 극찬하며 흠잡을 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서주의 완벽한 실력과 감성은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4.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 결승전 방송 당시 sns는 정서주를 응원하는 게시물과 댓글로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은 정서주의 진정 우승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했습니다. 5. 감동적인 가정사. 외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트롯을 시작하게 된 정서주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정서주의 진정성은 그녀의 노래에 더욱 깊은 감동을 더했습니다. 6. 밝은 미래. 정서주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람, 좋은 가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서주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게 합니다. 7. 미스트롯 3. 역사의 새로운 1페이지. 정서주의 우승은 미스트롯 역사의 새로운 1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뛰어난 실력은 트로트 가요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미스트롯 3. 진정 우승자 정서주는 압도적인 성적과 전문가들의 극찬,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 감동적인 가정사,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가진 트로트 여제입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